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을 놓고 강원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.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춘천시가 캠프페이지의 아파트 건립 등을 추진하는데 이 계획은 춘천시의 재정을 초토화할 가능성이 커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낙후된 춘천 원도심이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캠프페이지 개발을 위해 강원도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